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해줘요? 네! 이거 혜진이가 붕도 만나러 갈 때 나오는 음악이에요 폭주족이다! 이거 뚜껑이 열린 차인가? 어 우와 진짜? 아 나도 집에 몇 개 있어 아! 열린다! 우와! 우와! 오픈이다! 나 하나만 사줘 일찍 끝나면 사줄게 저도 사주시는 거예요? 아 그럼요 일찍 끝나면 몇 개 사주면 되죠 아 오늘 일요일이라서 안되겠다 이 시간에 닫아야지 어? 안 닫았어? 닫을 줄 알았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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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아봐 이제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같이 닫겠다 네 어머니 우와!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